베스트웨이 텔레블렛 오늘도 응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제일 우서부터 한 번씩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블렛의 해피바이러스 미루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가 러민 에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블렛의 해피바이러스 미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리블렛에서 가평가 러민 에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리블렛에서 가을미르막골 추구거리입니다 네 네 클리블렛에서 몽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리블렛에서 연어무원 주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리블렛에 맞춘 예인입니다 Assa 클리블렛에 맞춘 예인이 아 시 exempel Sir 안녕하세요 어떻게 쓰다 보이세요?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스포츠 많이 듣고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꼬마 볼까봐요 Q&A가 저희 부르는 Q&A 같은 Q&A를 하고 갑니다 노래하는 거 불러주지 않도록 하죠? 한 번씩 불러볼까요? 하나 둘 셋 앞으로 날 부탁할게 나를 살고 싶어질 때 모개를 만들지 이어집니다 맞아요